전주 덕진경찰서는 새벽시간 아파트를 돌며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쯤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집주인을 협박해 금품 12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어 다른 아파트 3곳에서도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.